오케이 넘나 저것 좀 보세요 어 또 밟아 이제 넘어갈 수 있을 듯? 우와! 갑자기 근데 이거 풍차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야? 이거 깨질 수 있나 이렇게 하면? 어 깨자 깨자 칼로 깨자 칼로 깨자 올라가 있어 풍차 때면 뭐 뭔가 있겠지? 풍차 바로 앞이잖아 아아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와아 오오오오 대여 됐어 풍차 왔어 아아 이렇게 풍차 라고 하는구나 안 올라가죠? 어 아아 이렇게 풍차 라고 하는구나 안 올라가죠? 됐어 레이스 다스 됐다 됐다 먹고 크랭크 깨 이제 이거 드디어 깨야 된다 깨 드디어 깨야 됐네 이대로는? 이대로는? 벌써 이대로 올라가면 안 된다 돌려야지 야무지게 야무지게 오오오 이제? 응 아아 이제 올라갈 수 있네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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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어디로 가는 거지? 아아 오빠가 근데 가기 전에 회수하고 가야지 뭐? 아 회수했어? 회수했어 아 그거 알아서 가져가죠 아 알아서 가져가죠? 어 오케이 휴 와아 다 뺐다 와아 풍차 손잡이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온 저기까지 갔다 왔네 와 근데 내가 이 집 제대로 안 턴게 조금 거슬린데? 알았어 알았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 돈 많아 어 오케이 네 보물 표시 안 돼 있으면 괜찮을 듯? 아 맞네 자동을 해수가 되네 휴 저 집 한 번 가보고 싶은데? 아 아니지? 어 아 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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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빠 브이 한 번 눌러볼래? 아 안 불편하잖아 아 빨간색 안되잖아 괜찮을 듯 괜찮을 듯 아니 저 집 존나 털어보고 싶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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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집안에 제대로 내가 안 털어봤거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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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잡고 나서 털 수 있을 듯? 어 다 잡고 나서 또 털 그냥 무난하게 걸어서 털 수 있을 듯? 이거 돌렸으니까 이제 그거 버튼 누르러 갈 수 있겠다 오케이 가까운데? 있니 뭐지? 아 알았어 아니 방금 가서 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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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갈래 왜냐면 흐름이 끊겨 오케이 내가 너무 빨리 진행한다 그래 가지고 뭐 홀린듯이 그냥 막 진행해 되더라고 근데 좀 빨리 깼어 오빠 방금 그거 잘했어 잠시만 길이 이 쪽 맞아? 이 쪽 아닌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가서 가야될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가서 가야돼 아 이 방향 맞네 와 오빠 방금 빨랐다 스피드 런 했다 스피드 런 내리는 거 아주 스무스였어요 계속 스무스였다 챙길 건 다 챙겼고 좋았어 얘 집에서? 근데 저거 방향이 졸라 애매한데 맞지? 잠깐만 맞나? 어 그냥 이거 그대로 하고 가만히 있어 어? 빛이 안 돌았어 오른쪽 위일까? 오른쪽 위일까? 오른쪽 위일까? 어 잠깐만 이거 검은색이 왜 안 돼? 검은색이 아예 안 돌아져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어 아 아 돌리란 얘기야 아 이거 그거네 여기에 맞춰서 하란 얘기야 어 저 막대기가 저거 막대기인가 보다 막대기 어 이렇게 해서 하란 얘기야 그니까 하얀색 두 개 어 내가 외울게 파 파 흰 주 흰 주 주 주 파 파 아니? 파 흰 주 흰 주 주 파 파 파 흰 주 흰 주 주 파 파 아니? 자 파 파 아니 안 봐도 돼 파 흰 주 어 주 파 주 파 주 오빠 아니 왼쪽이 흰색이야 왼쪽 중간에 흰색이야 파 파 아냐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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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? 흰 주 흰 주였어 흰 주 어 오케이 됐스 검은색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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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스 야 씨발놈 죽어라 보스는 존나 빨리 잡는 것 같지 않아? 어 보스는 그냥 그 보스한테 갈 때까지 그 길이 저장? 길이? 두 아 이거 걸린 시간 뜬다 오빠 아 진짜? 어 방금 거기 시간 있던데 여섯 시간 적혀서 아 우리 지금 플레이가 여섯 시간 째야? 아까 마지막 저장이 여섯 시간인데 그게 아니라 시간 아 그래? 아까 마지막으로 저장했어 물 다 빠졌지? 어 물 싹 다 빠졌네 그럼 나 저집 한 번 가봐도 돼? 응 흐흐흐흐흐흐흐 어 한 번만 가볼게요 아 왜냐면 진짜 너무 궁금해 흐흐흫흐흐흐흐흫 내가 그니까 뭐 털었던 데에 대해서 약간 좀 강박이 좀 심해갖고 여러분 미안합니다 흐흫흫흫 금방 갔다 갈게요 아니 근데 이게 스토리 있는 이런 게임에서는 되게 좋은거야 근데 진짜 좋은거야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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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털알이 저런가 어 왜 못가지? 왜 안되지? 여기 아예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렸는데 아 그냥 여기는 정극접근 됐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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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네 오케이 오 전화 안 오! 오? 오길 잘했다 어 그래도 이런게 또 나중에 또 중요한 단서 와 대웅이랑 당첨 먹었다 대탄 좋아 바로 당첨 해주고 음 대탄 좋아 오길 잘했네 오길 잘했네 이게 진짜 스토리 있는 그게 진짜 좋은 습관 좋은 집착 내가 가고싶은 방향으로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갈 수 있으면 참 좋을텐데 수상한 부근 계절 오 갈 수 있었다는데 아 막혔네 에헤이 막혔스 바비 그러면 그냥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어 저 집안에 뭔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뭐 있어봤자 뭐 그냥 뭐 락핏이나 뭐 뭐 총알이나 뭐 이런거나 있겠지 그치그치 오 오 오 갑자기 가진다면? 이길로? 오 노란색 뭔가 약간 건드려보고싶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쓱 이 오 아 한 번 뿌려주고, 쏴주고 이거 하얀 병 한 번 맡겨야 돼 왼쪽 아래 아 그거 그거 그 왼쪽 아 이거? 어어 재영자 언니 이거 빨리 해야 돼 한 발짜릴까? 몇 번에 한 발이야 존나 되네 안 죽네 런친다 뭐라 하꼈어 어 아 죄송합니다 오빠 힐템 그거 제작할 수 있어 힐템 제작할 수 있어 와 와 와 이걸 이렇게 죽인다고? 아 산성비는 네 바지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지붕 있는 데를 들어가야 되나? 와 반찬 없이 햇반 먹는데 술술 넘어간다이 일단 회복약 하나만 더 해보자 어떤거 지붕 있는 데가 있나? 좋아 선광탈 아 야초 없네 못 가네 HUD 안전한 곳인건가? 안전한 곳인거 같기도 하고 오빠 jaką구 지붕있는지 안전한 곳인거 지금 지나고 싶은데 이 새끼가 딜을 막네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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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여기 좋은 게 하나 있었거든 지금? 아 일.. 아 저 화열통? 아 지랄 산성균 피할려면 여기로 피해 올라가겠네 간다 간다 오케이 여기서 산성균 피하면 될 듯? 비 피해보자 피해지겠지? 당연하지 아 안맞는다 안맞는다 호호호호 왕살이다 안맞는다 오빠 근데 확실히 공략을 잘하네 지붕이 있으니까 어 아니 딱 저거 터뜨리고 나는 저기 우리 처음에 있다는데밖에 기억을 못했거든 와 어그로 왔던 앗 이런건 뭐 머리가 부어 형 가자 가자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죽어 이 새끼야 제발 좀 죽어라 이 새끼 어 발버드 친다 가늠을 쓰게 오우 아 이거 오 잠깐만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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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렇게 길만하면 어떡하냐 이거 해봐지 가자 최대한 물이 많이 먹자 아 아 좋네 아 할 수가 없게 길을 막아버리니까 그럼 가자 아 아 아 아 와 이거는 난이도 변경없이 그냥 갈게요 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야지 해야지 가자 와 해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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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가두리항식을 하니까 아 아 아 아 아 화연탄으로 조지는게 맞는거 같아 내가 봐도 폭발탄 응 폭발탄 그리고 단축기 샷건 아 그거 그거 소총 됐고 자 와라 와라 죽어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세 대 때리고 지랄할 때 빵 사볼까 오오 그거 같은데 아 닫았다 오 비가 안 빠졌다 비켜줘야 돼 갈거 아니야 인마 오 오 여기로도 가는 길 있네 오 길이 있네 어려운거 아니었네 가두리장에서 오리가 시아가 좁았나보다 오리가 시아가 좁았고 들어와 이제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난 난다 아이 와 야 얘 레지ros 매구리 후바가리 엄마마마마마리 오케이 돌면서 하면 되겠다 오 이건부터 쎘던거 같다 사명툭 또 있다 이게 그건가 보네 쓰라고 많이 나오는데 어 제대로 맞았다 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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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제작전 다 해놓자 착건도 해야돼 그냥 착건도 오케이 착건랑 그 포플탈 다 해놓자 좋았어 오 사성비 높지 아니 근데 한시간 다됐는데 왜 이렇게 밥이 안와 미친거 아니야? 문 앞에 두고 갑니다 맛있게 드세요 51분에 왔네 3분 전에 왔네 아 내가 들고 올게 땡큐 어 막혔다 아 아 가두리 항시 제대로 한다 아 됐다 extent ử 컴디 도 9 또 어 씻는데 어? 어 잡았어! 잡았어? 잡았어 잡았어 어! 다행이다 바로 컷신이라서 어 좋아좋았어 와 이제 마지막 보스만 남겨놨네 여러분들 일단 호수 파밍 다 해놓을게요 여러분들 그거 아마 상에다가 올려야될거같아 어어 상에다 어 하고있네 땡큐 땡큐 바위 저기 주방 안쪽에 있어 싱크대쪽에 아이고 우리 뚜바비가 또 어 약간 그런 느낌인데? 다행이는 지금 여러분들 저기 나갔을거 같은데요? 그 저 필라테스 오케이 좋았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 잠깐 멈춰놓고 그래 아 아 아 아 아 잠시만 여러분들 이렇게 해놔서는 서비스인가? 뭐 어떤 거? 이거 왜 오는 거지? 아 국물 그건 서비스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씨 오케이 오케이 이제 밥 먹고 마지막 귀족 잡으면 끝이잖아 응 응 맞지 맞지 됐다 됐다 거의 다 끝나간다 와 근데 노머리 정도면 하더면 됐다 자 해놓고 화면 잠깐 바꿀게 여러분들 아 뭐야 왜 지랄병을 하네 모니터가 아주 아 이거 꺼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여러분들 움직이는 거? 어 됐네 어우 씨 왜 얼굴만 다 외쳐 저거? 그니까 됐어 여러분들 자 밥 먹읍시다 식사할게요 여러분들 식사 응 잠깐만 내가 할게 응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는 술렁탕 오빠는 코트 국밥 오빠는 코트 국밥 코트 국밥 코트 국밥 소머리 곰탕 시켰어요 저는 아 그래요? 옆에 돌려놓고 됐어 이제 또 여질 건가? 그 의자 그 의자 아니 그 의자 안 써도 될 거 같아 안 썰래? 위에 잠깐만 바깥스 살짝만 치워놓고 오 내가 올릴게 내가 올릴게 아이고 야야야야 나 힘들텐데 네 자 촌촌이 싹 됐어 오 맛있겠다 응 맛있겠다 맛있겠다 자 우리는 생활이 국밥 응 한촌이랑 특이라고 적혀 있는 게 뭐야 한촌이 내 건가? 한촌 어 이게 내 거야 아 이게 내 거고 어 내가 한촌 저거 시켰거든 아 이게 그거야? 아닌가? 뭔가 그게? 이게 설렁탕인가? 한촌이 아 내가 한촌탕 시켰다 맞다 내가 한촌탕 시켰어 어 오 맛있겠다 미쳤다 미쳤다 면도 주시네 나는 파 없는 거 파 없는 거? 괜찮아? 해도 돼? 파 없는 게 좋아 맞다 너 야채 하는 줄 안다 했지? 면도 야무시네 이게 약간 이기적인 대신 이거 쓰레기다 맛있겠다 이거 원래 살 있지 않나? 아 더 있구나 배달시킨 이거 되게 잘 잘라지는 것도 있고 아예 그냥 소문으로만 벗겨도 되는 것도 있는데 아 소문으로 벗겨지는 게 제일 좋긴 하지 아 나 이거 그거 개꿀팁 알려줄까? 뭐?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뜯읍니다 우와 개쩔지 응 지리는 개꿀팁인데 진짜? 어 그치 너무 고마워 이건 존나 TMI이지 이렇게 하고 이거 수육이야? 치킨 거? 응응 수육이고 TMI인데 은근 쓸모있다 소스 1인당 1개인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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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무지게 시켰네 오빠가 이거 든든하게 먹으라고 든든하게 먹어야지 그럼 든든하게 먹어야지 근데 이거 먹고 졸리면 졸리면 졸대는 거야 우리 인정하지? 인정 약간 그거 올까봐 아 식건증 응 졸리는 순간 이제 그때보다 다 서로 이제 허벅지 꺼지고 버텨야 돼 맞아 맞아 여기까지 온 순간 갈데 없어 국물 한번 떠먹어봐 이거 간을 맞춰주는 데가 있고 안 맞춰주는 데가 있고 한데 일단은 먹자 아이고 여러분들 잘 잘 예 먹고할게요 먹고 잘 잘 먹겠습니다 예 한번 먹어봐봐 아 지려 국물 괜찮아? 미쳤다 간은? 아니 그냥 미쳤어 간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? 아 나는 안 맞춰 나 안 맞춰도 돼 아 진짜? 그냥 아이생으로는 먹을게? 나 이렇게 먹을래 아 진짜? 그럼 나도 살짝 국물 국물 질이네 어 살짝 맞네 맞지? 소금 넣을 필요 없겠는데? 나 소금 안 넣을래 난 안 넣을래 와 나 김치 그냥 딱 넣어서 먹으면 딱 딱일 듯? 응 와 근데 이건 좀 너무 무섭게 주셨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아 이거 이거 너무 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? 깍두기? 이거 들다가 무거워가지고 잘못 놓쳐갖고 이거 팍 튀겨가지고 몸이랑 얼굴이랑 붙잖아요? 응 기분 X같아져요 인정하시죠? 좀 너무 좀 과하게 주셨다 어 어 나 가위 들고 왔는데? 그거 가위 있어? 어 가위 아까 들고 왔는데? 응 아 여기 있다 어 그래 그래 가위로 자르면 되지 물로 삭사 삭사 아주 야무진해 나도 집에서 막내였거든 응 어 이런 것도 막내가 해야지 몇 형제야? 나 언니 오빠 했어 언니 오빠? 응 너가 셋째야? 응 막내? 응 이제 리모콘 찾아야 되는 거 내 몫이고 첫째가 나이 차이가 다들 어떻게 돼? 두 살씩 아 두 살씩? 응 부모님이 되게 금술이 좋으신가 보다 안주 좋지 아주 좋지 이 정도면 적당? 적당? 응 더 따를까? 응 됐어 됐어 아이 두시면 됐지 뭐 먹자 먹자 그래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 잔잔을 좀 켜 놓을게요 잠깐만 오케이 네 됐네 음 야무지다 음 음 이거 밥만 떠고 싶어 음 음 아 좋아 음 음 국물 게 싹 야무지다 아 미쳤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то 김치가 맛있어야 맛집이 뜯었을 날게 아 씨 이것도 잘라야 되나 자막 잠시만 내가 잘라줄게 오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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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근데 여기 인심이 봐OD 원래 근데 약간 이렇게 준 곳이 있어 니들이 알아 잘라서 먹어라 Iraq su vein Jenn 근데 또 뭔가 잘라놓으면 느낌이 약간 그렇게 돼 제탕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지 오 그것도 맞네 약간 확실히 제탕은 아니다 이거는 음 내 젓가락을 잡아주고 싶은데 아니야 아니야 괜찮은 괜찮은 됐어 이 정도면? 오케이 코트가 손수 가위를 들었다는 건 또바비가 방송 잘했다는 거 하하하하 에이 그런 건 아냐 여러분들 멀리서 왔잖아 얘 대구에서 왔어 음 난 깜짝 놀래 대구에서 왔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강남 산 줄 알았거든 아 진짜? 어 근데 난 그래서 나는 불러줘서 고마웠어 약간 대구 산다고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잘 안 불러주거든 음 왜냐면 약간 부담스러운 게 약간 약간 기차 삐 이런 거 좀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니깐 나는 괜찮다고 나는 진짜 다 챙겨주지 않았어 근데? 어 그 조경훈이라고 아 라고 할 뻔 이제 아 어 근데 아 달라고 하면 다 주는데 그 뭐지? 달라고 하기 민망해 일단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기대는 교통비가 많이 드는 사람 부르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음 잘 안 불러 그래서 아 근데 경훈이 오빠 좋아해요 사실 좋은데 달라고 하면 좋아 아우 뚜밥이 착하네 음 근데 평소에 워낙 잘 챙겨줘서 경훈이 오빠는 코트 오빠 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 당연히 줘야지 더 열심히 하려는데 왜? 툴을 짓 할까봐 마우스올 못 잡겠어 아니야 잘했어 아까 그 나 19일 동안 갱도해서 아주 야무지게 잘해놨더만 음 나름 많이 쓰진 않았어 아 고추야? 와 존나 매워 와 물 이러하다 마실래? 아 괜찮아 괜찮아 넣어봐줘 넣어봐줘 김치찜이 별로 안 매운데 고추 매운가보다 고추가 뭔 흙들이야? 코로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 맞네 아 고추가 초록색이구나 여러분 이게 솔직히 이거 이거 하나에 18,000원 이었거든? 와 좀 비싸긴 해 어 이거 치킨 한 마리 값이야 근데 이 안에 도가니도 있고 표고버섯 있고 고기 이거 저거 많이 들어가 있네 좀 비싸다 생각했는데 좀 비싼 건 팩트야 이거 한 그릇에 18,000원이야 내 거 한 그릇만 도가니랑 머릿고기랑 곰탕이 들어가는 저민고기랑 다 있어요 원래 이렇게 비싸? 아니 이게 딱 그런가? 너가 더 싼 거 시켰어 내가 더 비싼 거 시켜버리고 너도 이거 먹기 위해 근데 나는 이거 좋아 난 고기보다 응 근데 원래 서울은 이렇게 다 비싸? 아 여기만 좀 비싼 거야 응 근데 그만큼 약간 야무치다 응 그 구성이 국물이 근데 좀 진짜 깊긴 하다 응 진짜 간 안 해도 될 정도로 그 깊은 맛이 우르러 난다고 해야 되나? 응 그 부산 거기가 맛있어? 여기가 맛있어? 오빠는? 부산 그렇게 맛있었어? 응 아 나중에 한번 가봐야겠다 응 나중에 가위 좀 좋아 내가 그냥 다 먹었기 내가 선택한 감사합니다 응 됐어 그럼 오빠가 되게 좀 잘 챙겨주는 스타일이네 나? 응 처음만 나는 불편할수록 진짜 잘해주는 스타일 처음에는 나 여자들이 다 이제 약간 좀 그거에 빠져 근데 응 친해지고 사귀고 막 이러잖아 응 그때부터 X같이 돼 아 좀 친구 사귀고 이러면 응 응 역시 처음 본 여자한테 제일 잘해주는 거 고민이지 맞아 자기 남자 친구한테 제일 위험한 여자가 그거라잖아 처음 본 여자 그치 남자들 최고 이상형은 처음 본 여자지 근데 또바이 너무 귀여워 여러분들 귀여운 타입이야 응 난 귀여운 거는 약간 섹시 아닌가 섹시 이제 스스로 섹시해지고 싶은 아니지 난 섹시하다 생각해 응 아니 섹시해 아니 섹시해 손 졸락했네 진짜 아니 섹시하다는 게 진짜 아니 솔직히 난 섹시해 네가 섹시한 정의에 대해서 몰라 아니 내가 옷을 오늘 이렇게 입고 와서 그래 나 진짜? 그래 나중에 봉준이랑 그거 하면 꼭 볼게 왜? 두근두근 그럼 둘 잘 할 거야 너 방송? 응 알람 켜놓을 거야 미안한데 백은 안 봐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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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쿠네 봉준이 오빠 알람 보면 되겠다 어 근데 좀 있다가 뭐지? 다음 주에 내 걸로 기억을 했는데 아 진짜? 그래도 어차피 뭐 최상에 있겠지 음 맞네 소원권 안 했거든 제일 꿀 네 방송으로? 응 키기 비키기 비키기 하기? 응 봉준이 약간 시청자 싸게 느낌? 봉준이 오빠가 소원권을 빌 게 뭐냐면 1일 우결하기였거든 응 그래서 나는 오빠 소원 근데 내가 이겼단 말이야 응 그래서 나는 오빠 소원에다가 오빠 소원 그대로 가되 내 걸로 키기 이렇게 얘기했어 아 진짜? 응 야망 야무조네 응 나 별명 야망녀잖아 목이 아닌 게 어디야 봉준이 잘 됐으면 좋겠다 진짜? 응 봉준이가 좀 더 맘에 들어하는 것 같던데 에이 봉준이 오빠도 일단은 그거지 일단 그 딱 컨텐츠 오빠는 이거 이제 근데 몇 시간 남은 것 같아? 내가 봤을 때 이제 마지막 버스 남았으니까 응 3시간만 더 3시간? 응 넉넉잡아 3시간이네 되게 좋다 스무삭이 잘 해봐야지 응 잘 챙겨보자고 그래 여기까지 그래도 많이 왔다 해가 퍼서 근데 일찍 난다 현황 이런 거 처음 해보지? 응 재밌지 않아 근데? 완전 나 배그 밖에 안 했거든 이때까지? 응 진짜 뭐 오버워치 이런 거 이런 공겜 자체를 잘 안 했는데 응 해보니까 재밌다 천황이 여러분 진짜 힘들긴 해 예전에는 랄프 내 매니저 아니었을 때 친한 동생 사이였을 때는 응 진짜 어려운 게임을 천황을 하기로 했어 3키로를 하고 있어 어 그거를 친한 동생 한 명 더 껴가지고 세 명이서 응 48시간 동안 했어 그건 좀 안 자는 게 아니라 자면서 3교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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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대하면서 게임 했었어 와 오빠 오빠 카페? 아 적구 응 하라 그래 여러분들 여유롭네 반 응 근데 오빠는 진짜 그런 약간 의지가 정말 엄청난 거 같아 어떤 거? 보통 그런 거 48시간 그때 끝냈지 결국 응 그런 거 이제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거 보잖아 어 아 근데 진짜로 심해 보잖아 깨고 나면은 진짜 되게 뿌듯하고 뭔가 응 나한테 훈장 하나씩 생기는 느낌이야 음 게임 하나하나씩 엔딩을 본다라는 게 음 음 음 근데 그런 거 뭔가 있는 거 같다 나도 오늘 뭔가 바이오 화제가 딱 이러면 다음에 좀 다른 비즈에 가거나 팬이 한다고 그러면 응 바로 하하 그거? 아는 척 할 수 있지 어 바로 어깨 들고자 돼가지고 설명해줄 수 있지 그리고 배그 뿐만 아니라 너가 또 이렇게 게임 이거 저것도 해보면은 응 시청자들이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건 나를 제일 좋아하는 팬들은 내가 방송을 제일 오래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잖아 응 응 할 수 있는 폭이 늘어나는 것도 좋은 거 같아 응 맞아 나도 보라비제이고 사실은 토크 위주로 하는데 이런 거 좋아하는 게 진짜 전혀 안 어울리잖아 어떻게 보면은 아 솔직히 맞지? 어 오빠 게임 진짜 나 오빠 게임 안 나길래 광고 때문에 하는 줄 알았어 아니 전혀 내가 나 과거 딱 공지 보고 어? 이 오빠 진심이네? 응 게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심이야 뭐지 씹을까? 응 응 근데 여러분 이런 대형 회사에서는 여러분들 광고료를 주는 것보다 게임 자체를 공짜로 보내줘 그런 유튜버나 그런 스트리머들한테 그러면 이제 게임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그게 컨텐츠가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좀 리뷰를 좀 해달라 이런 느낌으로 응 게임만 보내준 느낌이야 응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응 그거 콜옵 때처럼 응 콜옵도 재밌게 했지 콜옵은 너무 고였어 지금 하기엔 나 성태 콜옵 때 나왔었어 아 진짜? 응 너도 나왔었어? 응 나 1등 했어 두 번째판에서 나 2등만 두 번 했나 그랬어 3등만 두 번 했나? 진짜? 어 진짜 탑10 다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두 번 다 못 먹었어 응 음 오빠 있는 팀 좀 사귀었겠는데 그래도 이 경험 있는 사람들 진짜 잘 풀렸어 그걸 드라마 썼지 진짜 응 초반에 다 죽고 나서 한 명 살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 특가 세일인가 뭐 그게 있어 맞아 그거 할 때 완전 공짜로 살 수 있고 진짜 되게 싸게 살 수 있잖아 그걸 다 살리고 무장 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겼지 우리 팀은 그 특가 세일도 몰라가지고 아 시즈언니 지금 봐봐 언니가 늦었다 아이고 시즈님 감사합니다 1,300kg에 좋아야 하는데 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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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무진 언니야 음 음 옆캔방 회장님이셔 아 진짜? 어이고 식사식사게 봤습니다 언니 원래 여자들이 좀 약간 여자 좋아하는 여자들도 있어 응 아프네 요즘 배급판 큰손 음 음 아 너 근데 진짜 빨리 먹는다 여자친구 우리 집 원래 어어 깨작깨작 먹어서 나도 속도를 맞추는 편인데 어어 어 너가 되게 속도 빨리 먹어가지고 나도 약간 좀 빨리 먹게 되네 더 아 진짜? 응 원래 오빠 속도야 이거는? 나 원래 속도보다 좀 빨리 먹는 거 같아 지금 아 그것보다? 응 어 아니 이게 더 빨리 먹는 거 같다고 음 어 근데 난 속도는 안 쪄 안 쥔다는 마인드 대특 아니야? 쥐고도 안 쥔다는 마인드 옆에 속도 빨리 먹어 그럼 나는 뭔가 양을 더 빨리 많이 먹어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먹는 속도 항상 저는 먹고 나서 뭔가 옆사람이 이렇게 먹고 있는 거 보면은 좀 뿌듯해요 내가 이겼구나 그 생각에 인간 또 우리 집 그거 있었어 우리 집 다 돼지거든 응 우리 집 룰이 제일 마지막에 먹은 사람이 설거지 다하기였어 와 진짜? 어 근데 내가 좀 빠른 편이야 와 재밌네 아 오빠는 더 잘 먹네 아휴 내가 더 빨리 먹었어야 됐네 후파 패밀리네 진짜 아 배부르다 잘 먹었어? 아 더 먹고 싶은데 솔직히 다 먹고 싶거든? 어 아이고 시즈님 아이고 시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수 밥이 많이 예뻐해줘요 아이고 예예 아 제가 예뻐해주지 않아도 우리 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즈님 감사합니다 시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거 치우고 바로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응 더 먹고 싶은데 식은 중 할까봐 못 먹겠다 거기다 먹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의자 뒤로 싹 치우고 그대로 나가 열기다 놔두면 이동하기 좀 불편하니까 뚫다 놔두자 어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다가 싹 됐으 가자 예 흘리기야 흘리기야 응 흘리기였다 아 나 바지 딴 거 입걸걸 바지? 응 안되겠구나 내가 내 섹시함을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쉬워 나의 섹시함 왜 웃어? 왜 자꾸 섹시하다고 그래? 나 섹시해 아 일도 안 섹시한데? 몰라 섹시한데 무슨 소리야 오빠 내 제주도 영상 볼래? 제주도 영상? 어? 비키니로 혼내줘? 어? 비키니를 입는다고? 그럼 약간 그 느낌이긴 하다 뭐 남미여자들 남미여자? 김카사디안이나 약간 좀 이렇게 좀 살집 있는 여자들이 또 외국에서 흑인들이 좋아하는 몸매 그 느낌 아까 춤추는 거 다시 봐라 도수치료 하는 줄 알았어 어 도수치료 세천년 체조하는 줄 알았어 난 여러분들 진짜로 응 세익소 포매직 어 뭐야? 아이고 우리 또 고린도가 또 천계를 린도 어서 오고 아이고 린도야 고맙다 음 아이고 또 고린도가 와 너무 고맙네 음 이게 바로 월클 클라스인가? 뭐가 월클 클라스? 난 이제 천계 터지면 바로 일어나서 세익소 포매직 아 진짜? 근데 그래서 그런가? 그 이후로 안 터지더라고 아 내가 봤을 때는 풍선은 흐름인 것 같아 응 어 너무 리액션 위주로만 가면은 응 방송하기 힘들지 현타오지 응 나중에 막 지치잖아 텐션 개떨어지고 맞지 맞지 난 이 앞에 있는 물티슈 뚜껑 닫기도 힘들어 소주가 효자선으로 안 하잖아 ㅋㅋㅋㅋㅋ 아니 난 효자선 돌길래 뭐하다 했더니 이거 뚜껑을 효자선으로 닫고 있어 왜 이렇게 해갖고 탁 톡 때리면 이제 닫는 거지 그리고 난 이걸로 다 해 모니터도 이제 모니터도 살짝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응 이렇게 해서 땡긴 다음에 톡 눌러 그럼 모니터 입으면 딱 넘어가잖아 아니 보통 일어나서 이러지 않아? 근데 일어나서 이렇게 하기가 이게 귀찮아 어 귀찮고 나는 그래서 모든 거를 내가 손 안 대고 해 봐봐 헤이 구글 조명 꺼 어 꺼진다 어 야무지지 우영 맞춤현 리액션 보지가 언제인지 아 맞춤현 리액션 아이고 다음에 해줄게 어 그리고 헤이 구글 조명 켜 응 이렇게 켜고 와 개쩐다 어 어 어 또 이 앞에 있는 이 조명들은 이렇게 이렇게 끄는 거고 와 보통 조명 하려면은 버튼 누르고 그러잖아 가서 오빠 오빠 대단하긴 한데 어? 좀 움직여 그러니까 돼지가 돼지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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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살 빼느니 죽을래 아 나는 결정했거든 아니 죽어도 못 빼겠더라고 확실히 정했어? 응 난 내 노선은 난 죽을래 살 빼는 진짜 여러분 시원하게 갈게 나는 죽 난 주택이야 어 난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어 다이어트하는 진짜 차라리 관찰을 들어가겠다 이거구나 오케이 좋습니다 자 지금 방송한지 방제 살짝 바꿔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 응 방제 바꿔 놓고 지금 몇 시간째인지 지금 방송한지 12시간 25분이네 22분 아프리카 12시간 넘어가면은 다시 보기 저게 될텐데 다시 보기 한 번 끊고 갈게요 다시 보기 지금 저장 12시 넘어가면 뭐 어떻게 되는데? 그 이후로 아마 저기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된다? 어 딱 먹방 한 시간 짤린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다시 보기 지금 저장해 놓을게요 저장해 놓고 고대로 계속 갑니다 응 가보자 으후 썸배 안 하고 가도 돼? 나? 어 지금 일단 이것 좀 해 놓고 나 아직 입냄새 안 나지? 아 근데 입냄새 안 나 왜 입냄새 난다고 생각해? 난 난 나 생각 안 해 아 그래? 응 그냥 혹시나 싶어서 물어보고 뭔가 예의상 어 입냄새도 잘 나는 사람 있고 안 나는 사람 있고 그래 맞지 맞지 난 진짜 안 나거든 나도 똥을 자주 싸나 보다 똥이 뭐죠? 변비가 없으면 똥 진짜 그 그게 입냄새가 안 나 아 진짜? 응 그게 또 뭐가 이나보네 그렇지 자 그럼 여러분들 응 바로 갑니다 이거 마우스에 있는 충전 좀 시켜놔야겠다 오 이거 맞는 편에 이거 있어? 응 레이저인데 레이저 있구나 어 레이저 이번에 레이저 샀어 아 진짜? 지프로 무산 너무 배터리 없을 때 맞아 휙휙 돌아가는 거 너무 심해가지고 그 지프로 같은 게 이건데 음 딱 이 정도 크기잖아 어 나 이거 분홍색인 것 같은데 내꺼? 그치? 어 이거 샀네 아 이거 샀나보다 이거 샀나보다 이게 지프로보다 더 가벼워 그리고 맞아 맞아 더 가벼웠더라고 응 이것도 이거 저거 충전기구 맞지? 어 이해할게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소리 아 쌈매하고 와 내가 할게 저 음소거가 내가 할게 음소거 되어있는데 잠깐 음소거 풀어야겠다 내가 풀어줄게 오디오 여기 버튼에 음소거를 해놨거든 와 진짜 보라마우스다 그럼 마우스 중에 그 음소거 잠깐만 여러분들 음소거 풀고 갈게요 그럼 이걸로 그것도 돼? 이렇게 올리면 소리 올렸다가 내렸다가 와 그리고 노래 다음곡 이전곡 일시정지 마우스 가두기 그런 것들 다 돼있지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집에 가서 알아봐야겠다 그 화면 전환도 돼? 1분할 2분할 3분할 여캠 전환도 돼? 어 그것도 다 단축키로 지정해놓으면 이걸로 다 가네 아 그래서 이 마우스를 쓰는 거야 여캠용이네 내가 써야겠다 야무지지 어 나 리액션할 때 필요하거든 섹시 댄스 추구 섹소 홈매지 진짜 그놈의 섹소품 매직 자 그럼 여러분들 뚜바비한테 좀 맡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즈 국밥 타임 이즈 국밥 타임 답답한 시간 이즈 커밍 와봐 나만 믿어 오이오이 나만 믿으라고 알지? 나 알잖아 어 계급이 제이 어? 바로 보여줄게 파밍 벌써 지금 야무졌죠? 이야 바로 날개 2개 달면 이제 날개 6개짜리 맞네 이제 날개 그 6개짜리 끝판왕 열쇠 그 끝판왕 목소리다 마지막 그 마지막 친구 그 염려쓰던 저장 wo 어 근데 우리 플라스크 넣고 안하는데 안 넣고 왔는데 괜찮지 괜찮지 저장 agreement 저장 drilled겠지 응 스토어 not too far outside the village go there get my flask do that and you pass first and back to the graveyard 공동물원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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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러스크 마지막 구하면 끝인데 왜 구해서 올라오라고 하지 카드 그니까? 오 징그러 와딴 길이고 오 파란색 뜨네 공동물원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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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열린다 어 아까 왔던 길? 얏 어 이거 군으로 팀을 없애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아예 올라가다보니 저장 시점 지금 저장해야겠다 다시 내려가도라도 일단 저장은 할게요 저장 버릇이 있어가지고 집착이 있어가지고 희귀동물에 살게? 이게 왜 희귀야? 저장 6시간 30분 55초? 아 또박님은 언제부터 섹시했나요? 저요? 그냥 기억도 안나면 더 오래전거 타? 팔 플라스크 입고 플라스크 한개 더 구하면 되잖아 마지막 보스 맞아요 나갈까? 아 이거 붕은색 깨우고 가고 싶은데 아 내려가기 존나 싫은데 어? 낙장불입이야 낙장불입이야 근데 필요한게 있으면 다시 내려가지거든요 근데 필요한게 없다는 뜻이야 돈 많아 괜찮아 자 나가보자 파란색 입어도 나가기만 하면 돼 이거 크랭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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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귀동물사 오케이 오케이 뒷면에 또 뭔가 있을 수 있다 인정? 뭔말아 뭔말아 탭 중요 아이템 조사 아무것도 없어? 어 그냥 돼지네 코트오빵 왜 눈을 파먹고 있어? 아 다 드릴인거 아시죠? 다 드릴인거 아시죠? 아 씨발 아닌가? 뭔가 온거 같지? 어 어 어 금속부다 인어의 금속부 개논소리 개많이 들리지 왜 약초 짜라잔 아 뭐였네 뭔데? 아 만들자 맞았어 너 아 아 아니 얘네 근데 왜 나 아 아 눈 아파 어 다시? 오빠가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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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박진희 두 마리 생겼거든? 지금 일단 죽은 했어 이제 마지막 보스 아니야? 응 이거 저기로 돌아가래 마지막 보스가 플라스크를 자기한테 들고 오면 인정을 해주게 돼 버려 버려 저거 버려? 버리고 뛰어? 어 그러면 파밀은 내가 뭘 안했지? 아 여기 있다 버리고 그러면 뛸까? 오케이 뛴다? 존나 쫓아버네 티티 이쪽인가? 아 이거 보물 먹으러 가야돼 보물 먹으러 가야지 따돌리고 따돌리고 나가자마자 오른쪽으로 저기로 가면 되겠다 호잇 호잇 하 하 하 쏴야돼? 이거 집 집 타고 가야되는거 아니야? 어? 아니야 일단 가 봐 오케이 맵 밝혀졌는데 흠흠 이거 쏴야될 것 같은데 님 쏴야돼 아.. 에임 에임 좋아 죽어 이 개자식들아 오케이 떨어뜨리고 됐어 오 오 오 오 다행이다 선광탄 아 또 괴물 소리다 아 이번엔 집에 들어갈 수 있어 아.. 진짜 안갔네 가능? 아 좋았어 나 뺐? 깔끔 깔끔? 어 이제 먹었네 야 야무지다 어? 건강이 없다? 옮기면 되지 시프트 오 오 오 오 오 이렇게 되네 오케이 놔 어 이거 뭐야 어 아 이렇게 시프트 누르는구나 아 이렇게 하고 오케이 아 이렇게 먹었는게 아니네 왜 저장이 안되지 6칸짜리니까 6칸짜리니까 어 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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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그리고 걔를 데려와봐 옆에 오른쪽에 있잖아 아 이거 어 아 뉴 소 지니어스 아 더러울 것 같은데 오케이 이제 오케이 오케이 그 아까 오빠 간 사이에 괴물이 뭐라고 그랬냐면 응 마지막 그 친구가 그 아까 전에 우리 공동묘지 있지? 응 공동묘지로 가면 플라스크 있는데 그거 들고 오면 지가 인정해준다고 그랬어 진짜? 아무지네 응 에잇 카두를 넣은 다음에 아 오케이 카두가 실험체로 왔네 끼워보자 카드라는 그 글귀가 오타난게 아니라 카두라고 따로 있나보네 어 카두가 아까 전에 그 방에서 하나 실험체 봤거든 어 밑으로 내려가면 되지 어 저것도 갖다왔어 싹 다 했네 응 했잖아 했잖아 나잖아 쏘리 쏘리 약간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 약간 강받고 있어가지고 오잇 풀어 풀어 누가 쫓아오는 것 같지? 사운드가 뒤에 뒤에 저거 사다리에 있다 어 왜 이렇게 뭐가 쫓아오는 그런 사운드지? 여기 다시 넘어가는 거랑 필요 없을 것 같은데? 아 괜히 샀나? 상관없잖아 어차피 다 넘어가고 다 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못 쫓아오는 사운드지? 그냥 품차가 돌아가는 소리인데? 아 그렇구만 어 아 빨간색으로 돼 있었네 방금 근데 그거 끌렀네 그렇네 디스웨이 디스웨이 이쪽이다 뒤에 한번 가봐봐 응 여기 끝머리까지 한번 가봐봐 혹시라도 뭐 있을 수 있으니까 어 넣어서 안되나? 어 다 됐어? 확인 오케이 이게 확실히 이게 이 게임에서는 그런게 좋네요 놓치는거 없이 게임 쭉 가면 되겠지 이제? 어 저도 닭 닭 닭 닭 한번 가볼까? 어 이제 되려나? 이쪽이야 아빠 그럼 닭 어디야 닭 닭 가야지 아 갔다 가자 앞으로 해서 이쪽으로 그걸로 해서 가면 뚫려 있겠지 닭 잡으러 가자 맞아 맞아 어? 아직도 막혀있다고? 아직도 막혀있는거 같은데? 그럼 다시 돌아가 그래? 응 이쪽이잖아 근데 원래 지금 또 막혀있잖아 어? 이건 아까 근데 아까도 이랬어 여기 이거 안 되나?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? 응 이거 하지 말고 크랭크로 돌려야 된다고 여러분들? 아 크랭크 나 있잖아 이제 어 되지 않나? 집 이쪽으로 해서 돌아가면 되지 않나? 이쪽? 다시 반대로? VG 눌러가 봐 아 이렇게다 어 이렇게다 맞네 그렇지 그쪽으로 아 오케이 확실히 이거는 좀 스토리 알아서 이어지네 안 열리는건 결국 해결이 되게 나는데 이거 마지막 보스 만나기 전에 그러면 그거를 다 하고 갈까?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거 다 하고 응 갈까? 그래 그래 그래도 되고 고기 냠냠 여기 오른 오 여기 또 그 있네 어 가봐봐 어? 아까 오빠가 가려고 했던 내가 가려고 했던 길이 나와있잖아 길 없어 아예 뒤쪽 길? 절벽길 있네 또 따로 하 하 아니네 뒤로는 안가지고 집으로 가봐 어 밑에 뭐야 어 밑에 밑에 상자 있잖아 아 이거 시야가 오오 비싼거다 이거 옆에 옆으로 넣어봐 안되나? 아 안되는구나 오케이 가 됐어 됐어 됐다 됐다 오케이 루비 먹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재단으로 가면 되겠다 디스위라고 되어있는거 끝까지 안가봐 아 맞네 맞네 누가 로즈 흉내를 내네 이거 아까 뚫었지 알아봐 이쪽이 아파? 로즈 이즈 웨이팅 폴 유 날? 로즈가 기다리고 있어 보스가 써놓은거네 어? 여기 또 돌아다닐 데 있나? 잡을까? 아 이거 근데 아까 총쌌는데 달려들더라고 쏴도 돼? 아 그거 너무 아까운데 총알 그래? 이거? 아 리볼버 있잖아 리볼버 아 맞다 템 눌러서 이거? 어 꼰총으로 바꿔봐 그렇지 대가리를 맞추면 되지 않을까? 가까이 가자 가까이 가자 한장 약간 그 악마의 성징 아닌가? 어 한방이네 아이고 뿔 쌌어 뿔 그렇지 깔끔하네 디톤수? 배그 비제이잖아 어 아주 잘했어 읽어봐 산량을 바친다 부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응? 벌줘 응 벌줘 고기 고기 다른 데 더 하더라도 없어? 부수는 와 또 많네 여기서부터가 뭐가? 그... 열어버리지 저 빨간색 이거? 어 된다 이제 된다 뭐지 이거? 아무것도 안해 여기서 기다리고 있네 여기서 기다리고 있네 교회에서? 저자 한번 하고 갈게 응 어 뭐야 방송 이상한 소리 안 한거야? 쪼만 계속 떼어야지 아 소름이 왜 이렇게 소름 끼치지? 아 소름이 왜 이렇게 소름 끼치지? 아 소름이 왜 이렇게 소름 끼치지? 세 번 줄까? 70발 있네 근데 권총을 바꾸자 이제? 어 근데 이거 리볼버는 총알이 없던데? 아 매그넘 탄약이 따로 있구나 아 매그넘 탄약 이거 이거 어 할 필요 없네 그냥 할까? 아까 그거 사긴 했잖아 사긴 했었어 근데 매그넘 탄약? 어 어 어디갔지? 아까 근데 샀잖아 오빠가 필요할건데 아닌가? 다른거였어 그거는 다른거 샀나? 성강탄 뭐 화약탄 이런거였어 굿너크 아 마지막 그건가 보다 강화하고 말까? 어떻게 하면 해 좀 더 편한대로 해 맘만의 대비 맘만의 대비 맘만의 대비 맘만의 대비 하자 이거 진짜 이거 개 센 마지막 그 느낌 살짝 나거든 아 저는 오늘 어차피 휴방이라서 어차피 저는 오늘 휴방 할거에요 나 근데? 진짜? 나머지는 어 왜냐면 오늘 방송하는거니까 아 나 2주만에 첫 휴방이야 아 진짜? 방송 되게 열심히 하네 응 응 할 때 해야지 상인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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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오빠 주먹이 온다 해? 응 이야 뒤에 상인 있어 응 이거 하나 플러스크 하나 놓고 8 플러스크 야 진짜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음 거의 끝났다 이거는 끝났다고 볼 수 있지 오 뭐 이거 생겼다 원래 이거 있었나? 배밖에 안 보이니까 좀 그렇네 어 배밖에 안 보이니까 좀 그렇네 발고 발고 오 4만원 야구시네 야구시다 이거만 발고 뭐 조합할수 있는것들이 그거 블러드 루비 저건 뭐야 볼피전 블러드 루비 어 이것도 그거다 아닌가? 조합 가능이네? 조합 가능한 것들은 팔지마 어? 안팔았어 그 두 곳이 비어있는 목걸이에 조합 한번 해볼래? 어 그래 그래 어 더 살 수 있어 좋다 어 야무시게 사? 네 아 잠깐만 잠깐만 어? 왜? 매그넘 탄약으로 매그넘 탄약 없나? 안 판다 조합법도 없고 어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여기 여기 다시 돌아가 응 밑으로 내려가자 다 산다? 다 사 5만원 6만원 있네 다 산까? 아니 아니 그럼 사람 왜 사 이건 필요 없어? 아 어어 그건 필요해 어어 깜짝이야 난 총 산 줄 알고 어어 지레 지레 산다? 어 지레 사 지레 사 됐고 코스터바이즈 위력 더 올릴 수 있네 M1912 이거 할까? 자 리볼버 데미지 한번 봐보자 오케이 아니요 리볼버 그냥 데미지 리볼버 그 밑에 있자 맨 밑에 1700? 와 X댄데 데미지 와 X댄데 저걸 써야겠다 이제 업그레이드 그만하자 그럴까? 어 와 근데 이거 근데 리볼버 탄이 없어가지고 가능? 아니 쇠고기가 없어가지고 쇠고기 어디서 아까 걔네 잡아갖고 나오는 거 아니었을까? 아니다 그건가 보다 그 일정 확률대로 어 좋은 거 나오는 거 아니야? 내가 봤을 때는 그 쇠고기는 그거 같아 뭐? 박쥐같은 애들 잡아야 되는 거 아까 너 따라왔던 애들 아 그런가 보다 어 아 파랑새 잡아야 된다 그러는데 아 파랑새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? 그냥 뭐 그냥 가자 뭐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거 있어 난 피 만땅 차는 거 아니면 차라리 따른 거 최대 최대한 상승한다 이거 지금 만들 수 있어? 어 쇠고기가 딱 두 개 소직해서 열 두 갠데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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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생선살이 부족해서 한 개 밖에 먹어 이거 이거 육즙이 흐르는 쇠고기 저게 없어 요게 존나 필요한데 맞아 크게 상승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속증가 이속증가도 안돼 이것도 없네 생선살이랑 쇠고기가 일단 요거 사자 어 이걸 하나 할까? 해봐 어? 이거 하나 부족하네 생선살 아 그럼 다 안돼 나가나가나가나가 까비 응 되는 줄 알았는데 딴 거밖에 안되네 좀 눌러서 나가 나가 딴 거밖에 안되네 조합해보자 어이 소감하게 어 어디가 왔지? 어 보물? 아 그거 그거랑 그거랑 연결해봐 되네 확인 오케이 거기다 이제 보석 하나만 더 끼우면 돼 오 오 오 오 오 오 아까 거기로 간다 응 오 오 오 오 오 오 메그넘 아 탄음 못사니까 메그넘은 다음 상점에서 열릴 것 같아 여러분들 여기선 못 썼나 보다 어 돈 아끼고 instructional 브이 한 번만 spa vii 그리고 잠깐만 고be 지금 여기서 음 다 했네 우리 다 했네 우리 그치 포도바 Did 3 어디 여기도 갔고 아 좁은 물은 우리가 왜 못 먹었지? 아 가는 길이 없었네 이때까지 가는 길이 없었네 다른 길이네 가 좀 심하게 싸운다 싶으면 응 토스 토스 굿락 아 깜짝이야 보스 하나랑 찐맛 보스랑 남았어 그냥 가 그냥 가 총 보스 두마리나 맞죠 여러분들 아 맞네 진짜 보스랑 라덤이란 나라도 있으니까 맞네 너무 싫어 위에도 있을 것 같은데 빨리 잡아야 돼 일단 애들 게스트를 확인해야 돼 뒤로 좀 빼갖고 돌아가면은 몇 마리야? 세 마리네 나 같으면은 판으로 잡아도 될 듯 판? 이거? 어 먼저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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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해 타이밍 좋았고 나이스 안 죽은 새끼 있나? 하나 둘 오 다 잡아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네 마리 나이스 개 깔끔 개 깔끔 개 깔끔 개 꿀 그래 오 잘 쓴다 오 좋아 뚝백 오 잘했어 잘했어 좋아요 그러면 터춘김에 혹시 파밍 못한거 있나 살짝만 아 아 아듀 듀와연 으음 듀와이온 어 요기 있네 아 좋았어 좋았어 급발진단어 아우 아쉽구요 아 아아아 음 또 백이 맞췄구요 아이스 계속 나오나 아 그만 왔나 뚜껍 여기도 왼쪽도 가봐 왼쪽 뭐가 있나 아까 왔던 길이 아까 왔던 길이 아 뭐고 침묵인가 저건 저격으로 잡아야될듯 뭔데 핸들러서 저격 장착하고 그리고 뿜 잡은거 맞지? 어 하나 더 아 됐어 됐어 나이스 겟검 하셨나요 야 잠깐만 우리 저격충에다 다 부쳤냐 부착물들? 어 부착물들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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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서 다 붙었어 넵 재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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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질로 어 이거 어떻게 올라가자 헛 됐다 여긴 안되겠지 거기는 이제 올라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뭔가 폭탄이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맞지? 폭탄이 있을 때는 보통 그치 그치 보스가 나온다는 얘기죠 감당 안 되는 친구 생겼다 이 말인데 바꿀 준비? 맞네 아 밑으로 잡아봐야 될까? 밑으로 유인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걘 진짜 잡아야 돼 불부터 안 돼? 오케이 파밍해주고 한 마리 더 아 왜 안 죽어? 안 죽어 세 발이면 뭐 잡은만 하네 아깝다 폭파시키는 건 아깝나? 아깝지 아깝다 그냥 잡을까? 어 잡아 잡아 한 마리만 더 그렇지 템 먹고 어? 아 두 마리인데 뭔가 애매하다 맞지? 아냐 총알 많으니까 써 그래요? 머리로 세 발 만지 되는 게 좋지 오 피어서 잘했어 와우 오 오오! 나이스 템 2개 다 먹고 오우 잘했어 잘했어 감사합니다 어 17발 진짜 대단해 예스 예 저희 밥 먹고 지금 하고있습니다 뭔가 폭탄이 개많은데 그치? 2층 보고 올라갈까보네 싹 다 둘러봐 어 있네 상호작용 상문 열어야겠지 반쪽 잡아놓고 저쪽 반쪽도 해놔야겠다 다시 올라가 아 반대편인가봅다 아이고 우리 슬프님 감사합니다 와 또하고 계시네 저희 제가 봤을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봤을때 4시에 끝날것 같아요 아이 슬프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? 어? 이걸 피해? 어? 아 웃기네 한마리 더 한마리 더 머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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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왜케 많이 와? 됐어 스물다섯발 다 먹고 다 먹고 그리고 여기 상자도 하나 깨야돼 선반이 하나 있었어 아 잘피한다 피하고 많은데 마세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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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보자 아아아아 아 미친놈들아 아직은 할 때 아니야 죽었지 반대편으로 올라가서 계란에서 도도 깨고 또온다 또온다 어? 거기 포기해도 될듯? 하얀병 왜냐왜왜왜왜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서 반대 돌아봐 아아 내려왔다 그러면은 수류탄이나 뭐 이런걸로도 괜찮을것 같은데 아 한개 나왔데? 뭔가 쓰기 아깝잖아 어 그치그치 그냥 샷건 쓸까? 샷건 써 어? 하고싶은데래 아니면 이거 누르고 이거 한 대 맞고 이제 바로 이거 해야돼 오우 좋아 내려가고? 무빙 살짝 치워준다 왜? 아 반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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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오토톤 터트리면 좋긴 할 것 같아 지금 똑바로 해도 돼 그치? 오 예스 몇이버 오일이 오구통은 위이네 오구통은 위이네 천천히 천천히 살살 응 아니 그쪽으로 빼야지 이쪽으로 빼야지 잠시만 살짝 늦어났거든 살짝 늦어났기 때문에 여기 내려오면 오오 그렇지 먹을거 먹고 먹고 얌양이 오오오오오오오오 와 이거 부근 끝난거 보니까 다 죽은거야 부근 압박도 같이 오니까 뇌절 개시기 오네 근데 생각보다 탄 많다 엄청 탄 왜 이렇게 많지? 나 못망가고 좀 많지? 아까 여기 못 지나갔는데 어 여기 못 나가는 길이 생겼네 열렸어 열렸어 3층 파밍 보고 가야겠다 파밍 안된거 보고 다 끝난거 같은데 다 먹었지 다 됐네 다 됐네 어? 뭐지 이거? 상자 보물상자 왔던 길에? 왔던 길에 있다? 가야겠지? 어 가야겠다 언제 있었지? 너 바로 뒤에 있네 설마 위에 있나본데 아 위에 있네 위로 어떻게 가? 점프가 안될거 같은데 아까 올라가고 올라가고 완전 천천히 하는 느낌이긴 했는데 아닌가? 여기서 저기로 뛰어가야되나 어딨지? 여기가 올라가고 띠용? 띠용? 아까 여기까지 올라갔었나? 못 올라갔던거 같은데 저기까지는 맞지 어 저게 뭐지? 네 보물이 여기 있다는건데 그거 아니야? 이거 매달려있는거 저건 아니고 줄은 아닐테고 잠시만 잠시만 보물이 이건 아니야 아니아니 입 앞에 있는건데 띠용? 어디쯤? 아무리 찾아도 안고 있는데 여기 저기 아 이거다 이거다 그거야 그거 어떻게 먹어? 어떻게 먹어요? 저기 위에서 뛰어가는 길이 하나 있네 아 이렇게 이렇게 어 방법이 있는데 어디서 돌아서 가거나 여기서는 못 갈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치 뭐 방법이 없잖아 그치 아 까마귀 새끼들 아 까마귀 새끼들 아 까마귀 새끼들 아 까마귀 새끼들 저거 다 새공이로 만들어볼까 보다 했다 버릴거 오빠 내가 말만 해 바로 이따올게 이거 아니 아까전에 더 올라갔었나? 아니지 더 안 올라갔었지 여기는 이제 성문 열라고 했던거 여기 위로는 더이상 올라갔을게 안올라가지잖아 점프가 안되잖아 상자 보여? 남잎 여기서 나오는거 제기총으로 보면 보이잖아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갔다가 돌아오면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거 같긴 해 잠시만 여기서 완전 끝끝한 만나기 전에 그런가 보네 그니까 나올 때 저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 길 있나봐 아 그때 먹는거야 지금 내 왕에 그럼 그냥 이렇게 가자 그냥 진행해 진행해 여기 요새 새로운 에피소드 시작 아주 잠깐 있네 언제쯤 남겨줄까? 너 편할테로 해 저장 저장 그 오빠 체리 비축한 놈으면 그거 해놓을까? 응? 뭐 어떤거? 그거 마지막 보스 아니다 한번 더 내가 할게 어어어어어어 딱 그게 맞는거 같아 여기서 오빠가 딱 한게 오케오케 자 이제 한번 해볼까 이제 이쯱 코드 타임 오늘 방송 근데 오빠는 방송이 오늘 휴방이 휴방이 아니긴 하네 왜? 왜냐면 낮에 방송을 하고 아 지금? 아 지금으로부터 내일 저녁까지 쉬니까 아 내일 낮에 있으려나? 모르겠다 뭐 뭐야? 컨트롤 아 저장해놨어 저장해놨어 혹시 죽어도 괜찮아 아 지뢰도 좋다 무빙 시도 얘네들 좀 더 개장하네 개 침착하게 잘 쓰네 아 지뢰도 타가 뒤질거 같아 아 왜 피하네 아 아 아 아 아 뭐야? 뭔데? 어머 깜짝이야 저장했는데 멀어? 어.. 아까 딱 들어오는게 다시 시작하자 어 다시 한 번 더 납돼 아 이거 좀 아닌거 같애 아 왜냐면은 애들 수류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와 애들 근데 수류탄이 데미지 안돼 아이젠 베르크 얘가 지금 존나 쎄 돼 아까 그랬잖아 아 어 맞아 의외로 안 쎄 수도 있긴 해 알지? 항상 그 보스는 근데 얘는 진짜로 싸워야되는 애야 보니까 아 그거 망치든 애 아 인정? 그런거 이렇게 안쎄다고 해 이게 안죽어? 근데 이거 장착물이 그렇게 쎄지가 않네 이렇게 안 쎄다고? 아 뭐야 쓰레기 수준인데? 진짜 이건 좀 죽어주라 죽는 모션 나이스 잘 먹었다 여기서 샤코노 다 빼자 마지막인가? 뚝배기? 오머가리? 아까랑 다른건 없는데 그래도 가자 그냥 아니 근데 이게 더 좋아 어디서 마시지? 아 너 괜찮아 괜찮아 너 마시 먹고싶은거 있어 지금이니? 활용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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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? 더 있어? 와 진짜 끝이 없다 끝이 없다 뽑아 응? 어 아니다 저편도 아 근데 이거 올라오겠다 오 오 잇츠 포컬타임덜 아우 너무 시원해 방금 지렸다 1타5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군항 군항 진짜 아직도 있는거 레전드 얘는 얘가 마지막 같은데 왠 퍽 네 반대로 갔다. 위로 올라간다. 대생답다. 3단점. 스물다섯 발? 스물다섯 발? 오른쪽 아래. 오른쪽 중간. 뛰어. 수고. 한 번 더. 그렇지. 되나요? 생각보다 많이 안 맞은데. 오우! 어 보스가 그래도 죽은 듯? 잡몬만 죽은 듯 자곤한다. 아! 아... 없어? 없어? 아 있네 나이스 아 최대한 최소한으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는데 안되네 잘 어 근데 이정도면 준수한 팬인거 같아 노말이네니까 괜찮지 않을까 아 그치 여러분 이게 보스겠냐 얘는 갓난애기들이지 스토리 중간 스텝 다시 가자 그거 약초 조합 안되겠지 이제 되지? 아 두개나 되있네 어 맞네 네개 맞네 맞았네 파이프 수류탄 세조각이랑 세조각 다섯개 있고 화약 다섯개 화약 다섯개 있고 어 그럼 꽤나 어 그러면 지뢰 다섯개 있으니까 뭐 어 한개만 일단 만들어놓고 장전해놓고 장전해놓고 다 터렀다 오케이 다 터렀어 오케이 가자 우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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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까지 맡기길 잘했다 그래도 아니야 너가 더 잘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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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그거 지형제 활용을 잘못해서 지형제 활용을 잘못했는 어! 저거 화염탄 장전 지형제 활용! 지형제 활용! 문의 thread 이 사이를 들어가신다고요? 정의전 뭐야뭐뭐뭐뭐뭐뭐뭐뭐 그거 키놀라야될걸 대한민국 뜯어먹는다 뜯어먹다. 갑자기 이리로 붙으면 왜 внутри? 너무 많은데 라이큰 딜? 랩도 주네 차. 우리но 삼성 더 사고 나올 걸 맞지 공간 오..잠깐만 이거 구급력도 너무 많다고 좋은게 아니네 아 맞네 공간이 생각보다 그거 굽혀서 제일 밑에 넣자 오..괜찮아 좋아 여기로 왔으니까 가자 두근두근 고기 덩어리 존나 거슬리긴 하는데 쇠고기로 우리가 아직 마주한 적이 없어갖고 쇠고기만 나오면 다 써버려야지 아..저 개새끼 나왔네 쇠고기 덩어리 어 저장 안된다는데 아 저장됐어 저장됐어요 아 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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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게 지나갔어요 빠르게 지나갔어 그래 빠르게 지나갔어 잠깐만 얘는 일단은 총알로 될 애가 아니야 그지? 어..약간 그러면 그러면 이즈고기 덩어리 택배 이즈고기 덩어리 침 오이 오이 피스 여기있어 둘 중에 하나 말려 기둥 뽑아버리네 산져봐 산져봐 우린 우우우우우우 zob 아 같이 터졌다! 앗 쩡! 아우! 우와 한 대 그냥 뭐야 이거 뭐야 힐템 많아 힐템 많아 여기 바로 개빙인데 이거인데 와 우와 뭐 맞은 거야 이게? 아 던졌나 보다 던진 걸 맞았나 보다 아 미친 리볼버 써도 됐다 오빠 장전 안 돼 잖м 오오 무빙 리볼버인나? 리볼버 아 그거 근데 그거 해야 해 오빠 세 발 세 발이면 괜찮지 오빠 근데 단축키 설정안 돼있다 알아라 알아 컴온 메이비 또 끈기도 들어와 돔 내려와 한 발 한 발이 ㅈㄴ 쎄긴 하네 뭐야 넌 찌끄레기는 꺼져 나이스 아 근데 아 진짜 얼마나 데미지 피종이 안보이니까 힐인데 힐인데 오우 와 이거 좀 손 넘네 꼬뚱이 피하라고 튀어 오빠 아 폭탄 또 쟤 만들어야 되네 폭탄 더 만들어 오빠 어 맞네 진짜 5킬 으어어 어 어 뿡 어 어 어 어 잠깐만 이거 탄을 어 죽였어 어 잡았다 나이스 어 어 어어 그렇게 큰 피해 없이 잡았다 그치? 어어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 정도면 진짜 준수하게 잡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 아 근데 그 새끼 그 뭐지? 염력 쓰는 새끼도 아닌데 이렇게 세다고? 어 넘어간거 아니야? 사기 아니냐? 일단은 괴롭히던 애들 다 잡았으니까 여유롭게 여기로 아예 가는 길이 없나? 여기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코콘 코콘 뭐 올라가나? 저기 뒤쪽으로 어! 문 날렸다! 오케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와 몽통 플라스크 먹었다 컷신이구만 어 애기여 애기여 흠 어 뭘? 이리의 할 일이야 이넨 잘 됐어 잠시만 이리의 할 일이야 하하하하 조금만 더 조금 더 그리고 다가가 내가 한 번 이준 수집은 무엇일까요? 먼저 와 주자. 이준 수집은 그 남은 나머지 저쪽을 알게 될 거다. 안녕히 가요. 이준 수집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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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인거 같은데? 방금 빨간색 약간 거슬리 응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그래도 너가 잘 참네 나의 강박증 이런거를 주위사람들은 나 진짜 못참거든 나의 이런 행동을 라이프였잖아? 제발 좀 가요 맨날 이래 근데 이게 도움이 된게 거의 90%랑 90%는 거의 99%였던건데? 와 드디어 여기로 올라온다 열어주세요 잠시만 아 됐다 아 맞네 드디어 여기 열렸네 아 그냥 소 보물이었네 아 그냥 돈이었네 저장 저장 저 저장 저장해줘 저장 저장 오른쪽 뒤 슬슬 슬슬 이제 다 아프면 나오지 어? 겁나 우리 현재 플레이 타임 7시간 아 밥 먹는 시간 때문에 아 밥 먹는 시간 때문에 시간이 좀 빠졌구나 과연 플라스크 다 완성하면 어떻게 될지 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아까 보물상대 안 먹었다고? 그 위에 있던거 말씀하시는거 같은데? 천장 위에 있던거 아닌가? 시킨귀의 전리품? 아닌데? 저건 아닌데? 어 맞네 아닌가? 맞네 우리 그 했잖아요 저거 어떻게 먹냐고 했던거 아 아 근데 저건 근데 못 먹을거 같은데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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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로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 야 많이 먹었네 오우 고가 됐다 코리하 와 거의 다 끝나간다 마지막 거의 마지막 쇼핑 아닙니까? 아닌가? 어? 이거 업그레이드 가능한데? 어? 근데 아까도 근데 됐어 업그레이드는 됐어 근데 산이 없어서 문제지 아직도 안되네 다음 마을에서 될 것 같은데 근데 그.. 그거 먹어야 되지 않을까? 뭐? 보물 아 보물 먹긴 해야되는데 올라가기가 이거 라이프 지금 일어났으니까 오토의 가공소에 있는 식인계 전리품 이거 이거 어디로 가 근데? 이거 아까 전에 위로 그 공동물들 아까 그 지금 있는 데에서 위로 올라가면 될까 여기? 아냐아냐아냐 잠시만 잠시만 하아 저기로 올라가면 될까? 왼쪽 여기로? 길이 안밝혀져있는데? 어? 잠시만 나 아까전에 오토의 가공소에 오토의 가공소에 가야지 하면서 이리로 갔지? 여기는 아 여기 이제 열릴 수 있잖아 다리로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네 가보면 되겠다 아닌가? 내가 아까 오토에 갔더라 이리로 갔나? 기억이 안나네 오케이 이거 물고기 있는대로 이거 물고기 있는대로 아니면 저기가 내가 간 데가 아닌거? 오빠가 그 알고보니까 뒤에 있던거였나? 장자가 가보면 되지? 응 가보면 알지 맞지 세수하고 오고싶으면 세수해도 되고 나? 어 아니야 지금 세수하면 안돼 하 아 화장 때문에? 응 화장하는데 넌 얼마나 걸려? 나 한 한 시간 근데 화장품 만들고 왔어 진짜? 복박세네 딱 집에가서 지운거야 소르래 소르래 어 이쪽이 없나? 여기로 해서 가보자는 말이지 화장품 만들고 왔어 나비까비 하품 슬슬 나오지 뚝밥이 음 난 괜찮아 오빠도 괜찮지? 여기 길을 안밟혔었네 아 우리께 그건가 보다 지하했던거 나보다 아까 내가 안먹은게 그 지하했던거 같다 어 여기로 가면 되나? 그런데? 반대쪽이 잠근거를 안열고 저기서 이렇게 넘어서 와야되네 음 그런데 내가 봤을때는 여기서 배를 타고 그러지 않았었나? 아 됐네 됐네 다행이네 아 얏 얏다 이런거도 지하실수 없지 이스타 액 앗 꼬박아 자 으 으 으 사킬 ugh 여기 하나도 안틀었었네 공속단셀 멈춰 공격상 쌀 멈춰 뭐야? 아 얘도 잡아야 되는구나 결론적으로 헬로우 아 이런거 있으면 뚜껑있다기 좋은데 뭐 저격총으로 쏴버릴래? 얘한테 첫방에 야무지게 좀 뭔가 좀 매기고 싶은데? 저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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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이렇게 절구지라고 지랄이야 오예 와 왜이렇게 멀쩡해 보이냐 더있어 찾았다 개빡쳤다 코토바 빡쳤다 코토바 도 provider 정시 속엔 소독 소독 돈 나중에 먹고 야무지게 잡아보자 빠져줘 오빠 차권이 없거든 이제? 그 권촌을 야무지게 써야될거같아 어 또 올라와? 내려가봐요 어떤데?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호잇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호트 죽어용 호트 죽어용 오오 강력했다 주즈가 약정이래 잠시만 터졌어 배짓말 치지 마세요 머리 무조건 머리 와아 이 1회도 안죽어? 아니 안죽는거 맞냐 이거? 뭐 좀 만들어볼까? 왜이렇게 안죽지? 오빠 이거 3탄 총 만들자 기운이 들어와 들어와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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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옹 어흐흐흫 이거 창피한거 아니야? 맞아 맞아 비싸 근데 연애들은 권총이 있고 시어방에 오신다 아냐 오 좀 쓰러실듯 이건 아니죠 아 그만 좀 홀드 왔다 오 무빙 미쳤다 안 죽냐? 우와 이거 피 한 10만 끝 와 드디어 죽었다 몇만 줄 듯 인정 와 얘한테 한 40발 50발 쓴 것 같은데 안 죽네 안 죽어 주지 쐈으면 한 방 인데 아니 뭘 주지를 자꾸 왜 이렇게 죽고 주지에 집착해 맞아요 오 오 오 어 필요한 거 다 있다 오빠 고기가 많네 그 질 좋은 고기인 것 같은데 심지어 느낌이 생선살까지 혹시 어 이거다 왜 이거 뭔데 이게 그 보물 아니야? 보물 먹었잖아 여기 혹시 기훈이 오빠 창고? 왜 기훈이가 거기 좋아해? 아 그 그 저기 인계동 껍데기? 어 껍데기 집도 하잖아 그런 멋들어진 드립은 어디서 배웠어? 정말 멋지다 오빠 우리 체력 증가도 할 수 있을까? 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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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 다 했어 이제 파란색 변화 약간 비꼬는 거 아니었지? 어 아니야 아니야 같은 동료 BJ로서 아주 극찬해준 거 드디어 열렸네 이제 속 시원하네 일로 나오잖아 오 좋다 좋다 깔끔하다 오빠 어? 이게 그거네 그 우리가 계속 질 좋은 거 필요했잖아 여기서 주는 거 였네 오길 다 했다 인정? 어 완전 칸쓴 부담 있다 근데 얘네 너무 싫은데? 아 상대하기? 안 가져ㅗ wtedy 안 가져오 뭐 막 써도 돼 instead 개빨있어! 막 써도 돼! 개빨있다! 이거거든 야무지네 야무져 질 좋은게 아니었네 아깝게 질 좋은 고기인지 오길 잘했다 진짜 오길 잘했다 그래도 그건 되겠다 체육증가 되겠다 아마 교회에다가 이걸 얹어놓지 않을까? 아까 방금 먹은 그 마리아 석상 같은거? 근데 상호작용 그건 없었지 않나? 올려놓고 쉽게 생기긴 했는데 성배 아니 고가이템이네 아깝게 흠 근데 여기는 그럼 왜 빨간색으로 나올까? 어? 오! 설마 이것 때문에? 아아아아 어퍼! 편안! 편안! 아 이제 된다 여기도 그거네 그런 느낌이겠네 아니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였다 우리가 아니지 오빠가 나는 사실 이 게임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있는거고 없으면 없는거고 이런데 오빠는 이거는 왜 빨갈까? 왜 이럴까? 이거는 저거는 계속 생각을 하지 저거는 왜 저럴까? 이것도 여기에서 뭔가가 깨는 그런 느낌일거야 여기서 계속 쳐다봤잖아 우리가 여기다 뭔가를 올려놓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상호작용을 하는게 아니야 상호작용 할 수 있었으면 진짜 깼었겠지 맞지 맞지 바닥에 바닥에 있네 하하하하하하 와아씨 와아 진짜 와아 이제 진짜 정말 이제 우리 싹 다 파란색으로 밀었어 음 존나 깔끔 인정? 존나 깔끔 인정 싹 깔끔 인정? 인정 이야아 진짜 야무졌다 우리 진짜 와아 진짜 이 먼길 동안 아까 그 여자있던 집 드미트리 속성 여기서 먹지도 못했어 근데 여긴 이제 다시 갈 수도 없고 어 맞지 맞지 어 포도밭으로 다시 갈 수 있으면은 좋겠지만 나중에 어차피 다 여기도 열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맞아맞아 결국은 열릴 것 같아 어 첫번째는 우리가 너무 저기 못했었고 자 하이센바르크가 있는 곳으로 가자 하이센바르크가 하이센바르크가 어디 있을까 근데? 잠깐만 하이센바르크 근데 우리 이제 열 수 있지 않나? 근데 저쪽 포도밭? 포도밭? 왜? 어 도르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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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도밭 가는 길 여기 아니야? 여기 아까 여기서는 올라가 있었고 여기서는 내려가 있었어 그래서 안돼 아 까비게 아까 아까 다리? 다리로 가라고? 다리를 내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? 이 다리가 아니라 다른 다리일텐데? 이 다리가 아니라 아아 다른 다리 같아 그래? 오빠오빠오빠 어? 그거 체력 늘리자 어떤데? 인정 나 약간 이런 거 강폭증했어 맞아 체력 우리 진짜 늘리고 싶어 했었는데 무조건 풀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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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들 노 상점가서 업그레이드 풀업 한 다음에 저장하면 됨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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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3만원 존에 맞네 이라고 흠 저장 황 흠 ayr 스쿠의 주방 아 육즙 흐르는 건 안 좋네 하나 좋잖아 소식에서 하나 있잖아 어? 맞네 어 근데 포르크는 그거야 질 좋은 고기랑 육즙 흐르는 새고기랑은 좀 다른거네 오빠 잠시만 이게 지금 47, 고기 10, 생선살 4개이잖아 아 둘 중 하나 선택해야지 체력이.. 체력이 좋아 막을 때는 솔직히 막지도 않잖아 잘 그럼 이걸로 해? 어 이걸로 해? 수량 늘려주고 4개 2개 3개 1개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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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 야무진 음 여기있어 꼭 함께 아 중복 그건 안되나고 이 중복은 안되나고 이 중복은 이 중복은 이 중복에 있음 어 여기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저거 있으면 이거 이속인데? 이것도 없네 생선살 생선 생선 하